나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.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. 여러분들이 말이야 광인한테 나중에는 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. 저 미쳤다는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저런 미친 놈이 있나? 나중에는 이 광인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앞에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엎드려서 절하기 바쁘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